5월 18일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죠. 나흘 전 충북도가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등 기념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산책로와 동상은 물론 국민을 위한다는 전두환 씨의 희호와 성과일색인 양력 기록화까지 있는데요. 충북 5.18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두 사람에 대한 기념물 철거로 촉구해 왔습니다. 결국 충북도는 법률상 기념사업 지원 등의 예우가 박탈됐다며 철거를 결정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1997년 전두환 씨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노태우 씨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었죠.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던 1983년에 건설돼 역대 대통령들의 휴양지로 쓰여오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국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전두환 씨 있는 데는 아예 안 갔어요. 자체를 아예 안 봤어요. 헬기를 띄워서 그렇게 폰을 쓴다는 것은 나는 진짜 허용할 수가 없어. 지우기를 했으면 좋겠어. 국민들의 바람에 맞게 하루빨리 철거가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범죄 재연 미디어는 2차 가해다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지난 14일 N번방을 소재로 한 영화 악마의 방이 올 하반기부터 제작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는데요. N번방 사건 영화화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영화 제작사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홍식 감독은 영화에 대해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복수국이라고 설명했어요. 또 N번방 사건을 보고 제작하려는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구상할 시나리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결국 N번방 소재라고 홍보에 잘못했다며 영화 악마의 방 제작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SNS에선 해시태그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범죄 사건을 상업화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루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해 보이지만요. 자극적인 연출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소중함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1,4,4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